안녕하세요. 짱이 도우실 거에요. 안녕하세요. 이제 머리 어떻게 할까요? 머리요? 지금? 아니면? 아니요. 잘라요. 잘라요. 어떻게 잘라요? 예전에 사장님. 예전에 그냥 미소년이라서 미소년처럼. 아니 아니요. 예전에 얼마나 예전에 하라고. 아 10년 잖아요. 몸매때에요. 9년 전이에요. 저게 당시 저 20대였어요. 그까진 그 바나머리잖아요. 그런 게 없어야 돼. 보여주신 건 이제 거대기에서 피우신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 볼. 거대기 왜. 볼륨을 세웠다니깐요? 어차피 피울 건데. 아 이 곡을 많이 들어야 될 텐데. 이러면서. 아 저기요. 지금. 지금. 어떻게 해주세요? 아니요. 책. 2. 시간. 예전. 아 오 근데. 액션. 아주 만났지. 제발으로 spine. 그분.. 우린 진짜 yhte. 그렇죠. 엑션 주세요. 엑션. 아니. 아니 bloque. 아니 compl價. 아 제가 거기서 얘기해. 일찌. 이어utar. 두 장을 한 번 더 만들어줄게요 액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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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좀 바꿔 볼게요 액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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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? 네! 의상 끝! 네! 너무 빨리 깨났네? 너무 좋은데? 해노라! 되게 좋아요! 좋습니다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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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맘에 들고요! 어제 제가 쇼핑을 했는데 이게 우연치 않게 또 메인 착장이라고 해야 되나? 메인 착장 돼버려가지고 마음에 듭니다! 이 노란 색깔 이 노란 색깔 스웨터라거든요 매장 가자마자 눈에 튀어가지고 이뻐서 제가 구매했습니다 팬미팅 언제 했지? 기억도 잘 안 나요 사실 원래는 사실 어떤 의미로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었으면 지금은 이제 그걸 확실히 알아가지고 제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망 이런 것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확실히 표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? 네! 무종이에다가 데디키리티 유유를 제약지 안 찍고 네! 네 한 번 더! 그럼 이 방태로 해드릴까요? 촬영 한 번 해볼게요 네! 가보자고! 호테도 올려놓을게요 자연스럽게 나가실게요 일어나서 나가시는 것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오케이 제가 액션을 드리면 놓고 일어나서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집에 갈게 액션! 컵션! 티 좀 더 귀엽다 티 좀 더 귀엽다 티텔라 찍으면 될 것 같아 그래! 아우! 티텔라 너무 좋죠 사람이 당연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결과머리를 좋으면 됐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면 됐으니까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이제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동안 제가 안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들어가겠습니다 3 4 6 4 4 4 5 7 7 9 5 13